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복음사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문장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께서 주열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이왕겔리언 이 표현 자체는 이미 이전화에서도 살펴봤듯이 로마 시대 당시에 아주 널리 사용되어지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시저 가문에 의해서 로마 땅 가운데 무력에 의한 평화가 도래했고 이에 관한 소식을 유앙겔리언 복음 로마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죽음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제 인간의 능력, 제국의 능력, 로마의 능력과 아주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능력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하심의 능력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1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셨죠.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말들과 복음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 공부 이후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성경 공부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는 장면이 누가복음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이 받게 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제서야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 시기는 오순절절기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이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이때는 5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밖으로 나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때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8절에 11절까지 그들이 찾아왔던 그들의 지역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독이야, 본더, 아시아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게 전부 다 로마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로마 지역입니다. 저기 동방 지역에서 서방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몰려들어서 절기를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자생적으로 탄생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느냐? 바로 이때 세워진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리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렇게 탄생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과 구제와 성찬과 예배가 아주 활발히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나눔과 구제,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서 사서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종말이 도리한 것처럼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인 겁니다. 성취.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 자체가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 부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활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단순하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했다. 부활절 교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 말이거든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긴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던 것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말을 쓰지만 태생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주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구제를 덜 받았던지 아니면 그렇게 느꼈던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일곱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100% 헬라파에 속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뽑아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약간 갈등,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가 섞이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충돌들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대박해, 대박해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사에, 성경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스테반 집사님을 처형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처형하는데 앞장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지는 주체들이 바로 헬라파 교인들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박해하기 쉬웠고,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해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땅끝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가이사리아, 이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완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이제 박해를 맞이해서 점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방인 사도로 극적으로 부른받아서 이제 복음의 전선에 최전선에 나서게 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넣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내들은 공의의 승인을 받아서 다메색, 다메색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군사들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끌려서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바울은 완전히 회심을 하죠. 완전히 그리스조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광야 시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사도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숨어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곧바로 오른쪽 지옥에 있었던 사막 지옥에 세워져 있었던 나바테아,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소동을 일으켰던지 쫓겨났죠. 쫓겨나와서 다시 사메색으로 왔는데 나바테아 왕국에 왕이 군사를 풀어서 사울을 쫓죠. 사울은 다시 또 밤에 광주를 타고 도망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몇 년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인사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다 어디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야구버 사도만 남아있었는데 야구버 사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도, 기둥같은 사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로 악수하면서 야구버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서로 그렇게 협력하기로 하고 서로 빠이빠이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다 가만히 있잖아요. 막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전에 스테반 집사의 박해가 있었듯이 또 다른 그런 박해 소동이 있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올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거 쭉 올라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다소,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 도시로 사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십몇 년이 지나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소문이 나중에 또 안디옥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교위를 세우는데 점점이 그리쏘인들이 늘어나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사올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절에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